안녕하세요. 이송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있지의 달라달라 포인트 안무를 한번 저와 함께 배워보실 텐데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두 발을 모아주신 상태에서 저희가 두 손은 눈을 만들어주실 거고요. 그대로 깜빡 들어가주시면 되세요. 다음 동작은 저희가 오른발 같이 가면서 오른손 뒤로 가시고요. 다음에 왼손 똑같이 가시고 오른쪽으로 한번 가실 때 왼쪽 발을 틀어주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X자를 그릴 건데 그대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 숙이면 안 예쁘니까 조금만 내려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몸을 일으키면서 두 손같이 오른쪽으로 가실 건데 이때 왼발 같이 가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그대로 눈 다음에 깜빡 다음에 오른쪽 골반 왼쪽 골반 왼발 틀어주시고요. 다음에 X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오셔서 그대로 왼발이랑 같이 틀어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옆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다음에 여기서 L 왼발 붙이시고 오른쪽 가실 거예요. 다음에 한 번 더 오른발 갖고 오시면서 제자리 왼쪽으로 가주실 거예요. 자, 한번 가볼게요. 다시. 자, 여기서 스탑하셨잖아요. 그럼 빠르게 가면 제자리 옆에 다음에 다시 제자리 옆에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위쪽으로 들어서 왼쪽으로 오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원 그대로 눈 깜빡 다음에 오른쪽 왼쪽 잡고 X 위로 올려서 제자리 N1 그대로 옆에 N2 다음에 뒤쪽으로 들어서 오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오른발을 뒤로 틀면서 이렇게 왼손을 여기다 붙이실 거고요. 그대로 붙인 발을 왼발 갖고 오시면서 X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 공작 바로 나가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스탑되어 있었는데 왼발을 가지고 띄고 띄고 워킹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X에서 자, 하나, 둘, 셋 워킹하시고 이 왼발을 그대로 저희가 옆에 두시면서 업으로 해서 다시 다운으로 들어오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운, 업, 다운. 이 스탑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서 손은 그대로 X 다음에 손 모아주시고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업, 다운으로 가지고 와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동작은 저희가 손을 오른발을 제자리로 모아주시면서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다음에 그대로 두 손을 교차시켜서 잡아주실 거예요. 다음에 오른손을 저희가 위로 들면서 오른쪽 골반 위로 올라갑니다.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빠르게 제자리로 다리 들어오시면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을 가시고요. 그대로 다섯 번째에 앉아주세요. 다음에 저희가 스탑까지 하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손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시면서 자연스럽게 하나, 둘, 셋, 넷 하고 돌아주신 다음에 제자리 스탑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두 손을 저희가 모아주실 거예요. 근데 이때 왼손, 오른손 쭉쭉 뻗어주셔야 되고요. 왼발을 가지고 제자리로 오신 다음에 오른손을 칠 때 잡아주시면 되세요. 다음에 왼발 앞으로 가시면서 다운, 앉아주시고요. 두 손은 모은 상태에서 오른발부터 들어가면서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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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럼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